초유 단백질이요?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할 것 없이 전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단백질 상식편에서 초유 단백질 굳이 드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초유 단백질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왜 초유 단백질 사먹으면 안 되는지 실제 제품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초유 단백질 검색했을 때 리뷰가 많은 8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어코 초유 단백질을 꼭 먹어야겠다라는 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10가지 제품 보여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초유 단백질을 파는 업체들 홈쇼핑에서 팔든 인터넷에서 팔든 어떻게 팔죠? 저희는요 너무 좋은 초유 단백질 사용했어요 100% 뉴질랜드 산이에요 하면서 면역글로블린이 들어있거나 락토페린이 들어있거나 심지어 성장인자가 들어있다면서 성장에도 좋다고 광고하죠?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기치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초유 단백질이라고 팔리는 제품들 정작 초유 단백질은 아주 조금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제품에 들어있는 순수 초유 단백질 함량 자체가 적은데 100% 뉴질랜드 산이면 뭐하고 면역글로블린이나 락토페린 그리고 성장인자가 들어있으면 뭐하냐고요 드셔봐야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어져서 팔리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초유 단백질 검색했을 때 후기가 많은 8가지 제품 보여드릴 거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시죠 이 제품 대기업 제품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프랑스 단 초유를 사용했다고 대놓고 표시했고요 제품 이름도 초유 프로틴 아주 그냥 당당합니다 자 그럼 실제 초유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전체 레시피의 2.5% 나머지는요 다른 일반적인 우유 단백질, 유청 단백질, 콩 단백질이에요 즉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 쉐이크에 초유만 조금 추가해놓고서 뭐가 그리 당당한지 초유 단백질이라고 팔고 있습니다 아차 속았다 싶으시죠? 그나마 이 제품은 대기업에서 만든 거라서 양반이에요 뒤에 나온 제품들 중에는 아주 경악할 만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계속 보실게요 다음은 이 제품 이 제품은 제품명이 프리미엄 초유 프로틴이죠 그런데 초유 단백질 함량은 앞서 보신 제품과 마찬가지인 2.5% 나머지는 뭐다? 그냥 일반적인 단백질 똑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요 제품명이 초유 프로틴인데 제품에 함량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요 표시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이런 제품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제품 좀 찾아보니까 역시나 초유 함량도 매우 낮았고요 다음 네 번째 제품은요 이건 대박 초유분말 0.2% 아 이건 해도 해도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초유분말 0.2% 넣어놓고 제품명에 초유라는 말을 넣죠? 그에 반해 대두단백은 40% 육청단백은 14%나 들어있죠? 이게 무슨 초유 제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단백질 분말 위주로 제품을 만들고 정작 초유는 밀양 배합했으면서 제품명에 초유라는 말이 들어가는 제품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정작 이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초유 단백질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구매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제품명을 과도하게 짓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 막 화날라 그러네 자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나마 괜찮은 제품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참고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품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홈쇼핑에서 많이 보이는 유명 브랜드 제품인데요 초유분말 0.955% 아 이거 뭐하는 겁니까? 쇼호스트 분들 이 제품 어떻게 팔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이거요 유명 연예인 모델에도 쓴 제품인데 그 돈으로 초유분말 좀 넉넉하게 넣으면 회사가 망하나요?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다음 여섯 번째 이 제품도 홈쇼핑 제품인데 초유농축 단백분말 1% 한심하죠? 마찬가지로 쇼호스트 분들 반성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좀 비싼 원료 썼어요 다른 친구들이 일반 초유분말 사용했는데 이 친구는 농축분말 사용했다는 거 하지만 농축분말 사용했다고 해서 초유의 핵심 성분인 면역글로블린이나 락토페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일곱 번째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제품도 프리미엄 네덜란드 산 초유 사용했다고 하네요 제품명에는 크게 초유라고 써 있고 그런데 초유분말 함량은 전체의 2.5% 역시나 먹어봐야 순수한 초유 성분은 굉장히 조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굳이 먹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거는 제품명이 아예 사냥류 초유네요 함량은 초유분말 0.54% 그리고 사냥류분말도 0.54% 아주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냥류도 초유들과 마찬가지예요 제품 드실 거면 제품에 사냥류 단백질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 제품처럼 제품명에 사냥류, 초유 같이 써있는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요 많은 분들이 사냥해서 나온 초유다? 더 좋은 거네? 이렇게 막 오해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사냥류 따로, 초유 따로 넣은 거예요 초유는 대부분 소에서 나오죠? 사냥이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여덟 가지 살펴봤는데 아주 개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꼭 초유를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제품 두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순땡식품의 100% 초유 단백질 분말 스틱 한 포당 초유분말이 2000mg 들어있네요 미국산 초유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잘 만들 수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왜 그렇게 만든 건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이 제품 땡로바이 라이프 프로틴 초유 100 이 제품도 스틱 제품이고요 한 포당 초유분말을 2000mg 제공하는데요 네덜란드산 초유 사용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면역글로빈 함량도 30%를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제품이죠? 물론 제가 단백질 상식 3편에서 초유분말 자체가 진짜 초유로 만들어졌는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초유는요 워낙 생산량이 적어서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초유인지 아닌지도 믿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짜를 들어올 수 있냐고요? 솔직히 해외 업체들이 야 이거 지금 너네 나라 대한민국에서 엄청 유행하는 초유분말이야 하면서 국내 업체들한테 영업하잖아요 국내 업체들은 진짜 초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해외 업체들이 주는 서류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현지에 가서 초유 짜는 모습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요 확인한다고 해도 그게 진짜 초유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초유단백보다는 유청단백을 더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불량스럽게 만들어진 제품들 원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소비자분들이 제품 구매하실 때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렇게 확인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처럼 장난치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시약처도요 특정 성분이나 제품이 유행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제품이겠지만 그 제품들이 과도한 광고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다 철저한 감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기날미였습니다